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고 250만 더불어 민주당의 파견 일꾼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입니다 모든 권력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권력은 그래서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가족들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절대 공적 권한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남용하며 국민을 능렬하고 이 나라 미래를 해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바로 우리 국민들이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번 총선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 공화정 역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으로 과반을 그것도 압도적 과반을 주면서 여당을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도 반성을 하거나 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국민들이 아니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아니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지배하는 왕의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 민초들의 나라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여러분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이고 우리가 맡긴 권력을 결코 너희들의 사적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은 국민의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할 민주공화국입니다 그 자유란 많이 가진 자 힘이 센 자들의 폭력적 자유가 아니라 공정한 조건 속에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자유여야 합니다 불량식품을 사먹을 수 있는 자유 고리 사채업자에게 간을 내주면서까지 고리를 주면서 돈을 빌릴 자유 죽음을 선택할 자유가 아니라 인간답게 살아갈 공평한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평등의 가치가 존중되는 공화국입니다 출발점이 동일한데 누군가는 벤치를 타고 출발하고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누군가는 도보로 누군가는 목발을 짚고 출발하는데 출발점이 동등하다고 그게 평등한 나라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평등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가치이고 그게 바로 민주공화국의 진정한 평등 아니겠습니까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여야 합니다 연대의 가치가 살아있는 나라여야 진정한 민주공화국입니다 계층으로 지역으로 세대로 남녀로 나눠서 서로 증오하고 대결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 우리 주변과 함께 손잡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나누는 진정한 연대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나라는 우리가 맡긴 대리인들의 힘으로 제대로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권력의 주체이자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미래와 우리 모두를 책임져야 하는 바로 우리 자신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따로따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작은 차이를 넘어서 함께 손잡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우리 옆에 서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서로 손잡고 서로에게 격려 한번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이 자리에 함께 시청하고 계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대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함께 손잡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다 바로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다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잠시 맡긴 것이다 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맵시다 우리 앞에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험해질 험로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그 길을 탄탄대로로 개척하며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퇴행하는 역사를 바로 잡고 잘못 가는 국정을 되돌리고 우리가 맡긴 모든 권력이 우리가 피 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우리의 세금이 특정 소수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정한 민주적인 나라 그런 나라로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 힘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께만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권한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발맞춰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왔느냐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대통령이 거부합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아무리 압도적 다수가 찬성해도 국회는 입법을 하지 못합니다 삼권분립의 나라 맞습니까 대통령은 행정을 책임지고 국회는 입법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능과 존재를 부정합니다 삼권분립을 부정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특검을 거부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에는 힘듭니다 이제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가 대신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진정한 민주공학을 향해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이 행사를 위해서 5시간씩 6시간씩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전국에서 와주신 우리 지지자 당원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그나마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힘이 모여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저들의 저 역주와 퇴행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 모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열정 여러분의 그 헌신의 백분의 일이라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재명 당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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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영